제품 소개 한번 하고 갑시다. 야라 크리스탈론입니다.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까지는 물건을 취급했었어요. 그러다가 올초에는 제가 취급을 못했었고 그런데 다시 이제 취급을 합니다. 비료 성분은 아시다시피 이건 제 방식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9-2가 인디고 오렌지 붙어있습니다. 6-오렌지 인디고 9-2, 레드 12-12-36, 하이트 15-30 이렇게 있고 그 외의 종류도 제가 취급은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현재는 4종류만 물건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. 참고하시고 늘 표현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아직 5월, 6월, 7월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비료 사용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. 그게 제 작은 바람입니다. 항상 표현을 하죠. 남들 파는 건 어떻게든 다 판매를 합니다. 항상 많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근 4년을 제가 꾸전히 팔았던 제품이라서 효과 부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확실히 결과물은 괜찮습니다. 참고하시고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. 늘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